안녕하세요. 고향특례시장 이동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시 화해연합회 회장 권기현 청년놈부 권재학 청년놈부 권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변 코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김아랑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이기무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살의 청년농부 이재익입니다. 안녕하세요. LG연자 스프라웃 컴패닉입니다. 안녕하세요. 고향시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위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 브라이클리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디스피키입니다. Hello, I'm 시모노 그리젝, the president of Florida. 2023, 고양 국제꽃 박람회. 축하할 박람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I'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t's done. 2013, 고양 국제꽃 박람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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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뉴스라엘 코스포먼트 만나요. See you soon. Thank you.